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롤튜브에 50주 롤을 좀 담아 볼까 합니다. 50주 롤은 한국에서 교환해서 오시면 되구요. 필요한 롤은 밴드나 카페에서 사시면 되요. 롤튜브가 있구요. 롤튜브 가격은 인터넷 보시면 훨씬 싸고 350원 서부터 해서 1,000원 2,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재질에 따라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구요. 그거는 이제 사시는 분들이 사셔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루틴한 것들이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랑말랑 하구요. 그 다음에 위에 고무 재질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드 딱딱하고 한쪽이 막혀 있고 한쪽만 뚫려 있는 것 그 다음에 양쪽 이렇게 뚫려 있는 것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말랑말랑하고 이게 좀 이게 제일 싸고 그 다음에 요게 싸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좀 비쌉니다. 아무래도 좀 탄탄하게 생겼고 한쪽만 그 열리기 때문에 보관할 때 룰이 뭐 빠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하중으로 힘이 몰리면 이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쪽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가 없어서 음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이트 같은데 찾아보니까 롤튜브나 뭐 이런거 그 다음에 비닐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주화 변색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음 거기까지는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물질에 대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공유하기가 좀 힘들고 그런 것에서 뭐 어떤 그 화학적인 물질이 나오고 이런 거는 뭐 화학가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보관하더라구요. 외국은요. 뭐 비닐을 염화 비닐 같은 거 쓰면 크로라이드 때문에 변색이 된다고 하고 기타 등등등등 여러가지 그 주요한 것들을 적어 놓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쫓아 갈 것 같습니다. 그 롤을 보관하는 그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롤이 이거 지금 기약 놔뒀더니 여기 찌그러지거든요. 이렇게 찌그러지고 여기도 이렇게 찌그러져서 사실 이런거 보내주면 굉장히 욕먹을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찌그러지고 보관이 안 된 걸 보내주냐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 롤을 말아서 여기 공간이 있는 이유는 이게 롤이 여기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가 완충하라고 요거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약간 이제 손으로 만졌을 때도 약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고 그런 이런 거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 뭐 찌그러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제일 마음 편한 게 아마 이런 롤 튜브에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당초 이렇게 롤 튜브에 보관했다면 예 그런 이제 찌그러진 거나 이런 거는 예방이 됐었겠죠. 이렇게 17년 50주 저도 롤은 그냥 있으니까 하나씩 모으는 그런 거 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저는 이제 관봉을 모으진 않거든요. 관봉을 모으진 않아서 롤은 하나씩 생기면 모으는 그런 종류였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롤 가격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 롤을 예전 섭도 모았어야 되는 건가 또 요새 또 관봉 가격이 올리니까 관봉을 또 옛날 섭도 모았어야 됐나 그런 생각이 좀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집이라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용자 중심의 수집이었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의 수집을 하다가 약간 그 이제 이것도 이제 모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모았고 98년도 500원 째는 못 모았지만 예 다 모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또 이제 미사용으로 좀 더 가면서 롤도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다고 뭐 롤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서부터 있던 것들 하나씩 한두 개씩 모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또 여기서 조금만 더 보충하면 또 좋은 컬렉션이 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양쪽 벼이삭이지만 여기 18 이라고 쓰여 있어서 예 18년도 롤이네요. 보관하고 예 숫자를 써 놓을게요. 양쪽 벼이삭은 아무래도 네임라벨 해서 붙여 놔야 될 것 같아요. 15년도 나중에 네임라벨 찾아서 예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아무 기록이 없지만 예 여기서 15 라고 했기 때문에 예 15 근데 요거 가끔 틀릴 수도 있거든요. 롤지가 이제 연말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그 해 어 그 다음에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때는 어 양쪽 벼이삭은 아무래도 예 그 사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요. 아무래도 17년이 좀 많네요 이 롤들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죠. 미사용 50개가 들어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쌀 때 약간 그 사셔 가지고 두시는 것도 음 좋은 그 컬렉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년 롤이 있네요. 19년 롤 한번 넣어 보구요. 그 다음에 15년 롤 15년 롤 2개씩 16년 롤은 별로 재미 그 값어치가 크진 않더라구요. 15년 롤 15년 롤 또 있네요. 그리고 16년도 하나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년 롤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훨씬 그 보기가 보관이 잘 된 것 같아서 보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모아 놔도 이제 높은 데서 떨어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구요. 만약에 습기나 이런 거 걱정되시면 앞뒤로 방습제나 이런 거 굉장히 조그만 거 동그란 것도 밴드에 보면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그거 사셔 가지고 하나씩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니케라는 웬만하면 변색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락앤락 통에 놔둬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둬서 락앤락 통에 다시 넣어 놓는다면 변색은 크게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동전도 주화도 잘 보관이 될 것 같구요. 나머지 것도 롤튜브를 모아서 한번 보관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호 수집튜브의 이병호였고 저는 이병호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은 50주 롤튜브에 롤을 넣어 보았습니다. 15년, 16년, 17년, 19년, 18년 이렇게 넣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튜브의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